셋 둘 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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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다 우와 미친거 아니야? 우와 우와 어 야 칼끝한다 아 으어어어어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즌입니다 오늘은 지즌이 예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제가 감전되는 뜯어본 다음에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만져보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제 계속 켜버릇하니까 이제 좀 만만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테슬라 코일이 뭔지를 알아보고 테슬라 코일로 할 수 있는 몇몇 실험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테슬라 코일은 정말 위험한 물건입니다 보기에는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물건인지는 몰라도 제가 구매한 이 테슬라 코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질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 친구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자 부품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이렇게 위험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 제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 다른 매뉴얼이라든가 제품 설명서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껍데기를 딱 깠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이 새끼들 아니 줬으면은 220V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돼지 콧구녕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이 플라즈마볼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밀폐되어 있는 내부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유해한 물질이 나오진 않지만 공기 중에서 이렇게 테슬라 코일을 작동을 시키면요 오존이 발생합니다 오존 화학식으로는 O3에요 O3 산소가 두 개가 결합해 있으면 저희가 항상 후레쉬함을 느낄 수 있는 O2 말 그대로 산소가 이렇게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압의 전기에 의해서 오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존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물론 성층권이 있는 오존층은 아주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요 테슬라 코일에는 코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코일 세컨더리 코일 말 그대로 1차측 코일과 2차측 코일입니다 1차측 코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전선이 조금 감겨 있네 라고 사람들이 다 눈치 채실 정도에요 하나 둘 아홉 열 총 열 바퀴를 이렇게 둘렸네요 하지만 2차측 코일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구리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0.1mm 굵기의 에나멜선이 아래쪽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무수히 감겨져 있고요 높이가 약 106mm 같아요 1060바퀴가 감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060바퀴는 너무 애매하니까 60바퀴를 빼버리고 그냥 1000바퀴만 둘려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0바퀴랑 1000바퀴가 감겨져 있는 1차측과 2차측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무선전력 송신장치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에나멜선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LED를 이렇게 밝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트랜지스터라는 친구 자체가 껐다 켰다 해주는 스위칭 역할을 해줍니다 코일에 전기가 흘렀다가 멈췄다가 흘렀다 멈췄다가를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땐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같이 알고 있는 전자기 유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교통카드가 있어요 교통카드 안에는 에나멜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칩이 들어있어요 자기 유도를 하는 이 장치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놓게 됐을 때 카드에도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이제 카드의 데이터를 읽어서 이 사람이 어린이다 어른이다 요금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금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축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한편 테슬라 코일에서도 스위칭을 통해 공진을 시켜가지고 고압을 만드는데 자 일단은 회로의 순서를 보면요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압 콘덴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스파크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바퀴 정도가 감겨있었던 1차 코일 그 다음 옆에 떨어져 있는 친구가 2차 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게 토로이드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코일에서는 약간 뾰족한 친구인데 자 여튼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공진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공진형 승합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고전압 콘덴서 여기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콘덴서가 방전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코일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일에 전달된 에너지가 일종의 커페시터로 동작을 하는데 컨덴서와 토로이드가 이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로이드와 이제 고전압 콘덴서가 방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코일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토로이드에서 이제 에너지가 꽉 차겠죠 공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되고 점점 커지죠 네 토로이드 끝에서 에너지로 방출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 과정이 계속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위에서 전기 스파크가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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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아까 그런 과정을 토탈적으로 다룬 게 테슬라 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존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플라즈마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구에 희미하게 이렇게 불을 넣어줬었죠 그 원리는요 이 플라즈마볼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네 이 유리관 안쪽에도 이렇게 전극이 들어있는데요 양쪽 극에 전류를 흘려주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형광 물질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서 발광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전원 소스를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자파를 가해주게 됐을 때 이 유리관 내부에 있는 형광 물질이 바로 이 전자파에 바로 다이렉트로 반응을 해가지고 바로 발광을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의 무시무시한 이 테슬라 코일님께서 번쩍번쩍 해주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이렇게 바로 점등이 됩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지금 이 친구도 계속 켜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테슬라 코일도 그 주파수에 맞춰서 이 친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테슬라 코일을 직접 감아보는 그런 실험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물체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이 드라이버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갖다 댄 다음에 엄청 가까워지니까 이 플라스틱을 뚫고 제 손을 타고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상당히 고압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흉악한 친구들도 이런 나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인데요 플라즈마가 발생한 거가 상당히 고열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영광띠 나무를 비록 태우긴 하겠지만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있으나 마나 별 신경을 안 쓰고 자기 갈 길 열심히 가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세다 대강해 아까 전에 제가 드라이버를 잘못 갖다 대가지고 손에 전기가 올라 탔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이유가 전류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께서 스웨터를 벗는다든가 이제 한겨울철에 되면은 이제 날씨가 상당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기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두운 데서 스웨터로 벗으면은 눈앞에 번쩍번쩍 할 거예요 한마디로 유관상구로 관찰할 수 있는 스파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엄청 높은 전압이거든요 만 볼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웨터 벗다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전류치가 낮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 죽었고요 네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네 오랫동안 못 찢어지지만 짧은 순간에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라이터를 딱딱 갖다댔을 때 떨어지는 딱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반면 이런 통째로 쇳덩이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갖다대잖아요 그러면은 또 제가 고통을 느끼진 않습니다 자 죽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제 손에 직접적으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 간접적으로 튀게 되면은 네 별 느낌이 안 나요 물론 지금 제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나사에다가 에나멜선을 하나 짧게 잘라가지고 이 주변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네 이 전기가 역학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모빌 같은 애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바로 전원을 투입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흘러서 돌았다 하면은 뭐야 뭐 모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런 스파크 전기가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터뜨리면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어우... 물건이네 이거... 앗 뜨거워! 역시 이거 장갑 진짜 꼈어야 했는데... 네 이제 장갑 꼈으니까 괜찮아요. 전기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친구이기도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재미도 안겨줬지만 무서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뭐 이런 장갑도 잘 끼고 이러면서 전기를 다뤄줘야 합니다. 이거 뭐 전기 잘 다루는 사람도 진짜 한순간에 0.1초에 한 찰나로 사람이 그냥 훅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전기를 진짜 조심히 잘 다뤄줘야 되겠죠? 어우씨! 어우! 뭐야 이거? 허... 흐허허허헆 아하 Kyle. 어우씨 뭐야 이거? 님들 손가락 탔어요 또. 어우 여기 자연자 Đuc'uh Şiow 어우씨 뭐야 이거? 뭐야 이게x3 뭐야 뭐야?x2 inki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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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감타감타까 감타까 님 얘기 développement? acá 처 네 220V 만질 때도 이렇게 감절로 안되는 장갑이 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이xx.. '이야 얼마나 전압이 센지 전련장갑을 뚫고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또 이거 오지마탄냄새 만들었네 이거 아 이거씨 거지같네 이거 네 여튼 항상 전기는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 예스